안녕하세요 나는의 김주부입니다 평소에 음식을 주로 냉장고에 보관하지 않으시나요? 근데 그 음식들 중에는 오히려 냉장고로 인해 쉽게 상하거나 곰팡이가 생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꼭 영상 끝까지 보시고 혹시 해당 음식이 냉장실에 있다면 바로 상온이나 냉동실로 옮겨주세요 건강도 맛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밥, 빵, 떡입니다 혹시 냉장고에서 꺼낸 밥이나 빵, 떡을 드셔보신 분이라면 소화가 잘 안 되는 것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이유는 냉장 온도에서는 전분이 노화가 되기 때문인데요 쉽게 상하고 소화 요소도 작용을 못하게 합니다 다음 날까지 먹을 양은 너무 더운 날을 제외하고 상온에 두시고 이후에 드실 것은 소분해서 냉동실에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감자, 고구마입니다 감자, 고구마는 냉장고에 보관하면 쉽게 썩습니다 그 이유는 밥, 빵, 떡과 같이 전분이 노화가 되기 때문인데요 검은 봉지나 종이 박스에 넣어서 어둡게 해서 보관해 주시면 됩니다 빛이 들어가면 싹이 날 수 있거든요 만약 사과가 있으시면 감자 보관할 때 하나 넣어주세요 사과에서 에틸렌 가스가 나와서 감자 싹이 나는 것을 막아줍니다 세 번째는 양파와 마늘입니다 양파와 마늘은 냉장고에 보관하면 쉽게 물러지고 곰판이가 생깁니다 이유는 냉장고 안에 있는 습기를 흡수하기 때문인데요 가능하면 껍질을 벗기지 말고 양파망 그대로 걸어놓거나 통풍이 잘 되는 실온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껍질을 깐 것을 구매하셨다면 밀폐용기에 넣어서 빠른 시간 내에 드시고요 마늘은 다져서 냉동 보관하시는 것이 편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바나나, 키위, 망고, 토마토, 아보카도입니다 이 과일들은 후숙과일이라고 부르는데요 한마디로 상온에서 후숙해서 먹었을 때 더 맛있는 과일들입니다 이건 냉장고에 보관을 해도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지만 변색이 생기거나 물러질 수가 있어서 가급적 상온 보관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냉장고에 보관하면 안 되는 음식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음식 모두 신선하게 잘 보관해 주시고 건강하고 맛있는 식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unfamiliar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